어디가냐? 소풍 간다 소풍 간다 저기 반대쪽에 오리가 있어 반대쪽에도 있어? 거위 아니야?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네 또 있어 여기 그리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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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근데 맞네 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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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마리야? 저기는 아기가 똑같이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애들이 좀 더 크다 뭐가? 애기들이 쟤들이 더 커 애들보다 형? 형 여섯 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